스쿼시라는 컬러. 이것도 선택이 쉽지 않은 비인기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1301 스쿼시 컬러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1301 스쿼시 컬러입니다 원래 사고 싶은 컬러는 이쪽 비슷한 계열중에 바나나 컬러랑 옐로우 색상이 있어서 그거를 좀 사고 싶은데 없더라구요 색깔이 품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색깔이 스쿼시라서 샀는데 그만큼 좀 인기가 없는 컬러긴 해요 그래서 어떨까 했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데요 스쿼시 컬러?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01 스쿼시라는 색상입니다 스쿼시 옐로우에 가까운데 옐로우보다 살짝 진한 옐로우보다 살짝 연해요 연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칫 노란색 잘못 입으면 되게 촌스럽거나 아기 같거나 이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세요? 스쿼시 컬러 그 다음에는 자 쉽지 않은 컬러에 도전해 봅니다 자 핫핑크 갑니다 핫핑크 네네 안